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슈을 만들어보도록 할건데요. 시험과 실습이 동시에 시작되니까 잘 보시고 잘 만드시고 맛있게 먹고 또 이제 좋은 시설이더라고요. 그 시설에서 알찬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토마토 반죽을 이렇게 넣으시면 되요. 자, 그다음 시작할 때 이제 슈. 반죽을 할건데요. 반죽을 달아주셨어요. 반죽을 넣고 반죽을 넣어서 부숴로 넣어줘요. 점검하고 다 섞어요. 소금을 넣어줘요. 반죽은 잘 섞어요. 그리고 잘 섞으세요. 지금 밀가루가 다 섞여집니다, 앞에 보시면은 여기에 Greekt Ptegap 조금씩 짜서 먹어야지, 여러 번 나갈 때 짜는 거 아닌가요? 이렇게 짜는 거 아닌가? 먹으시고 한 번에 짜내줘요. 한 번에 짜내줘요. 맛있습니다.